하잖아? 집에서 이거만 하고 있어 근데 진짜 그럴 거 같아 나 근데 좀 진짜 재능이 있는 거 같아 일단 이거 어? 우와! 이거는 우와! 이거는 진짜 대박 오 잘 만들었다 진짜 오 잘 만들었다 북커버! 북커버 이거 네 맞아요 북커버 감각 있네 귀여워 이거 언니 언제 그렇게 다 만들고 살아야 했어? 그리고 이거 우와! 우와! 진짜요? 네 옷도 만들었어 제가 요즘 특유질 마셨는데 이야! 완전 황당하네 어머 손재주 너무 좋아 저렇게 하니까 너무 느낌있다 특유질 잘 넣는구나 아 맞아요 색감이 너무 좋다 잘한다 오 다 있네 손뜨개 가방이구나 어머 어머 코바늘